지갑이 빵빵한 도와쳐 상전부터 털어야겠다 아니 디펙트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다들 디펙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미션이 골드 소모 다 고르기 많이 파세요 아니지 많이 팔 게 아니지 이미 다 팔았으면 집에 가야지 남효도 내놔 배달원 나오면 어떻게 되지? 심판 심판 배달원 넣게 돼 꽉 찬찬히? 혹시 프리즘도 플렉스 해주나요? 당신 든든든이? 미션이 다 사는 거니까 프리즘 나오면 사야죠 빈털터리의 반대말에? 꽉 찬찬히 TMI 심장전에서 와쳐가구나 덕분으로 진노하면 마요 방어도를 얻고 고동 딜 맞는데 배결이나 붕괴로 진노하면 고동 딜 맞고 마요 방어도를 얻습니다 왠지는 몰그로 망게임이라 그래요 몰? 루 살바꾼 버려 필요 없어 108딜 어째마금 임팩터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얘 저주 결론 썼다가 반피 될 뻔 포션벨트 좋다 근데 아쉽게도 엔트로피를 버렸어 이거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백을 짤 수가 없는데 정신공격 먹어야 될 듯 빔의 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없을 땐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베비 베비 베비는 진짜 쓰레기니까 벌떼 쓰지 마세요 은모래시계 겁나 좋습니다 순간 대주교가 뭔가 했네 모든 캐릭 매수 잘 하시는 분 또 갈 급소의 반담 레디 버튼 대신 눌러주는 콜라 이슈 휘갈김 휘갈김 뿔은 공짜니까 탐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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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 또 갈김 헌신각인데 세상 낙업벨트 백만원 왓츠워가 간다 백만골드 번데기 인공물 2개 밤밤밤밤밤 알약 다시 대부분은 모드입니다 채팅보느라 필강복복 마주 서주받아도 별 페널티도 아니긴 할 듯 비행기 줘 결론 아니 뭐 폭력 썼는데 결론만 나와 뭐야 이거 결론부터 말하는 와셔 결론 두장 빠르게 쓰기 예전에는 대단원 버리기 전에 빨리 쓰면 써진다고 들었는데 자 자 일 겁나 쎄네 일 겁나 쎄네 다른거 말고 쥐나오면 쥐나오면 게임 무한루프 등 헐 멤버십 카드 필요없는데 돈 무한이라서 무한루프 아 뭐 결론 3개나 있어 지나오면 돈이 무한이라 무한루프 무한루프 얼림 하나 안쌌다구요? 이런 다른 하나 안쌌다 하나 안쌌다 하나 안쌌다 하나 안쌌다 방어돌을 20 쌓았습니다. 방어돌을 20 쌓았습니다. 야 니들 돈 다 들고 갈 수는 있냐? 잠깐 너무 많아... 으아... 루팅 중... 돈 그만 가져가... 안 돼... 곰... 운에 깔려 죽겠다... 이렇게 보니까 돈 진짜 돈같이 안 생겼네... 규리같이 생겼는데... 이거 얼마나 걸림? 공급 얼마나 됐냐? 그냥 껐다 켤까? 오트밀 약간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여러분은 지금 현금 거래의 위험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껐다 켤야겠다... 권거래... 돈을... 저도 안 받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군... 권재산에서 적당한 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히트 쓴 건 어쩔 수 없... 그쵸... 나 잘걸... 아유... 삼종수세트... 3만 9,800원... 3만 9,800원... 헐... 산갑스면... 에 터질듯... 에 터질듯... 그래도 이거라도 써야지... 그래도 이거라도 써야지... 집에 썼네 그러면은... 괜찮겠다... 괜찮겠다... 드가자... 드가자... 드...다자... 험벌당함... 험벌당함...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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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1 기본유블은 강화하면 안 좋아질까 배결말고 배결말고 고요함 쓰면 안될까 길이 뭐 땜에 이렇게 센거임 와하오 와 잘하소? 설득력있네 언론이 제일 슬겁네 오예 갱신공격 음 육십 육십 진노 하나만 진노 하나만 일 잘하는데 완전 예자인데 오 김부 민서팔 네 오 김부 민서팔 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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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장 담뱃대 와 가마솥 사는거 얼마만이지 얼마만에 얼마만에 가마솥 사는지 모르겠다 에 뭐 들고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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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니 몬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똑똑야옹 똑똑이동 난민받아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복쪽 목쪽 강호알바차 대기 1회 3장이면은 나올 이미가 고기 포기 먹을 일 있나? 강자 0스택인거 얼마만이야 홀면 또검 수집 담배는 펴봤자 그거 나오면 좋았을텐데 아이쿠 히토리 소스 히토리 소스 막았다 아이스크림이었지 유물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어 적의 핵심인데 적의 핵심인데 적의 핵심이 안나오네 아 나 얼눈이지 단식이 나와야되는데 단식이 안나오네 아직 저 밑에 있네 단식 나와야 딜 나오는데 포션 빨리 먹을꼬 포션 빨리 먹을꼬 까까가 오히려 힘들겠다 아이스크림 아이고야 내 체력도 어디가냐 공격 해 aids 아이스크림 소비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어족을 썼어야 해줘. 음... 바보... 번견 지명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옥션 탁... 옥션 탁... 옥션 탁... 호흡을 받아냈는데... 옥션 탁... 오... belie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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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이야. 1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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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0원 벌어봤자 간의 기별도 안감 현금 20원 느낌이네 신성부터 찾아볼걸 어차피 신성은 안 나왔네 신성부터 찾아볼걸 대혼란은 안쓰는게 낫겠지 얼눈이 있어서 써도 되긴한데 얼눈 있는데 그냥 쓸까 이댄 맞음 얼눈에 따르면 서진을 쓰는군 미래가 보인다 핑퐁당당을 쓰는 미래가 보인다 이댄 맞음 무료공격파워 선신도 못쓰고 어떻게 하냐 선신 써야되는데 일단 이번 턴에 곱고 또 저지야 권오메쳐지 나의 기껏 대혼란 썼는데 왜 0코 카드만 쓰냐 1,000겜트 뱀성고 뱀성 뱀성 빨비 이러면 화상인데 버리면은 하나 버리면 무해 풍대밖에 버릴 게 없네 아니 공격 안 하는데 무해 버렸어 제발 와주 결론이 있다 저기 하나 버려야 하나 버려야 결론이 안 들어가라 베시오는 이겨 버려줘 100만원 들고 지는 게 더 이상하긴 해 그건 그래 미션 성공 이트라이코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노삼의 카드 리더기만 들고 왔어도 심장도 못 터뜨린 게임을 터뜨린 도독놈들 위문의 1승 도독놈들 미션 성공 delays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